안녕 오랜만이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? 너무도 뻔한 이 말에 뻔한 대답을 해 I know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다 그냥 그래 모든 걸 내려놓을 것만 같았던 그때 그 순간을 이젠 추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시간이 와서 조금 덤덤히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길 들어 How you doing? 오랜만이네 너는 어떻게 지내? 기분이 어때? 내가 듣고 싶던 대답이 아니어도 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게 너와 나 우리도 그냥 것 같은 거야 저기 영화 나 드라마 같은 건 없다고 말이야 평범한 사랑을 했고 평범한 이별이었어 이제야 알 것만 같은 걸 yeah yeah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? 너무도 뻔한 이 말에 뻔한 대답을 해 I know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다 그냥 그래 너무도 힘든 일이 많았겠지 가끔은 우는 날도 있었겠지 그때 내가 생각나곤 했는지 아니 맘 편히 기대해 올 땐 있었는지 말야 나도 나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기도 몇 번씩 예전같이 너와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돼 남겨놔야지 뭐 너와 나 우리는 다른 사랑을 했다고 굳게 믿어왔었지만 결국엔 똑같은 것 우린 인사를 나누고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익숙해진 그 자리로 돌아가 yeah yeah 안녕 오랜만이야 너랑 요즘 어떻게 지내? 너무도 뻔한 이 말에 뻔한 대답을 해 I know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다 그냥 그래 yeah 할 말은 너무나지만 난 다시 하려고 해 너도 나와 같은 마음 이건 이 말로 대신할게 you know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다 그냥 그래 yeah oh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난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yeah 그냥 그래